방탄소년단 지민과 태양의 협업곡 바이브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폭발하면서 다시 한번 지민의 글로벌 파워를 자랑했는데요. 최근 발표한 바이브는 음원 공개 직후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트위터 해시태그 샵바이브 피트 지민이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점령했으며 샵 지민 이즈커밍 2위 키워드 파크 지민이 3위에 랭크되면서 전체 실검 1위, 2위, 3위를 차지했으며 1월 14일 0시 기준 60개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를 기록해 전세계 매체들이 막강한 지민의 화제성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특히 메인댄서 지민과 태양의 파워풀하면서도 그루브 넘치는 퍼포먼스로 바이브 공식 뮤직비디오가 큰 사랑을 받으며 월드와이드 뮤직비디오 인기 동영상 1위에 이어 월드와이드 전체 인기 동영상 1위에도 단숨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편 뮤직비디오 속 지민의 의상이 전세계를 강타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TS 지민은 바이브 뮤직비디오 의상인 레드 가죽 재킷을 착용, 태양과 섹시 바이브를 자랑하며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전세계 매체나 셀럽들은 지민의 레드 가죽 재킷에 주목하며 지민의 춤이나 보이스뿐만 아니라 월드클래스 패션 센스라며 크게 감탄했습니다. 팬들도 너무 섹시했다, 귀여웠다, 역시 갭사이신 창시자, 수트핏의 청석, 지민을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 따기네, 바이브 너무 좋아요 등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